어 갓난 놈들이 어? 한국인 울었을꺼봐? 이런 쓱을? 아니 한국인을 감히 어? 쉐키들이 어디서 지금 어? 한국인한테 어 총으로 싸워 총싸움으로 어? 탱크 끌고 대폭 끌고 내가 얘길 안해 총싸움을 어디서 한국인한테 덤벼? 우리는 어? 네 살때부터 조기 교육받는다 어 네 살때부터 우리는 씨 조기 교육받아? 어 어디서 감히 지금 구입니다 한국 전투민족한테 어디서 지금 야 근데 시체가 너무 많다 시체를 없애야겠는데 이제 좀 부숍시다 그냥 이렇게 되고 쏘자리 누구를 나 죽인거야 지금 일단은 가들은 물러간거 같은데 지금 뭔 패스워드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AK님이 누구시지? AK님이 누구세요? 에이씨 그 에이씨 그 러스트 맞습니다 러스트에요 에이씨 그 뭐여 이거 평안하게 가셨구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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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속말로 보내드릴게요 귀속말로 보내드렸습니다 어 귀속말로 보내드렸어요 어 귀속말로 보내드렸어요 절대로 공개하시면 안되고요 어 귀속말로 보내드렸어요 자 건축해서 일단은 빨리 올리죠 위로 올려보죠 1층 2층 다 철벽으로 도배해버리고 그리고 두분 나가고 일단은 그것도 구해야돼 철도 구해야될거 같은데 철이 없네 에어드랍 뜨면은 한번 갔다오죠 에어드랍 뜨면은 한번 갔다오죠 자 갑시다 저희방은 사라이 말하셔도 절대로 어그로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그로꾼은 빠르게 제거합니다 저걸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시체정리 좀 해줘요 밑에 시체정리 해주시고 그리고 중국인들 지금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야 오늘 훌륭하네 야 오늘 훌륭하네 잠깐만 저쪽에 저거 누구지? 밖에 한 분 누구 나가셨지? 밖에 누굽니까? 저 누구야 지금? 스톱스톱스톱 아군아군아군아군아군 아군아군아군 아군아군아군아군아군 아군아군아군 아군아군 아따 어? 싸워버린거 흫 어 바로 바로 싸워버러운구만 어케오케 확인확인하게 어 용병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드매한테 오면은 탐체 어 그뭐냐 탕약돌락할까? 줄나나? 철덜라워요 철 아 철 철돌라기 해야겠다 앞에 저거 우리 문 하나 막아보죠 문 하나만 막죠 그냥 문술컵 하나만 문술컵 하나만 잘난게 에? RPG탄 RPG탄? 미사일 속에? 그래, 저 RPG도 있는데 그렇죠, RPG도 있으니까 높이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 오케이 말? 웬 말? 말은 왜요? 그냥 말자지 말자지 갑자기 말을 잡아 적군 적군 적군인가? 어디? 팀인가? 조촌인가? 어디 방향? 확인해봐요, 어디? 어, 정문 쪽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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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님 아, 화로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줄여들자니 아이, 그거 금방 복구하면 돼요, 또 나 막아보자고요 아, 그, 뭐니, 감시타 뜨고 조개, 어, 뭐니 교대 근무할까? 아, 어드민은 왜 10폴로 둘러 갈까? 2팀 아, 그것도 막 비단다 어, 어드민이 등변도 매줘요, 근데 자, 일단 입구를 막을까, 막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니까, 입구가 두 개거든요, 지금 저쪽 입구하고, 다음에 어, 뒤쪽 입구, 어, 저기 입구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 철조망으로 이게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어, 철조망으로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어, 철조망으로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샷콘탄이네 샷콘탄, 그, 필요하신 분 아니, 저, 이 분은 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 크고 아름다운 몽둥이는 들고 계시는데? 아, 한 개를 탈출력, 아, 가시나물 한 번 더 돌릴까? 오케이, 그러면은, 무기 난두고 일하러 갔다올게요 아이, 뭐야 이거 야, 지금 신속한데 신속한 복구인데, 신속한 복구 템 다 놔두고 한 번 갔다 와야겠다 어, 무장을 다 해제하고 템을 다 놔두고 방탄복 같은 건 남아 놓으니까 됐으 노켓? 왓더빡? 잠시만, 이건 뭐야 노켓 내려알빨 있는데? 뭐 이거? 어디서 모여신 거야? 오와, 오와, 왓더빡? RPG 이제 멈쎄 RPG, 19발 뭐 이거? 뭐야, 이 총소리 뭐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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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이 전쟁통에 쇼고나자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 네 이 나무들은 다 뭡니까? 여러가지? 너 싸서, 너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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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나 싸서, 싸서, 싸서 어, 지금 여러분 임진왜란이 아니라 중국하고 싸워, 중국하고 중국하고 어, 중국 저쪽에 이묘 요란하고 있어, 이묘 요란 이묘 요란, 이묘 요란하고 카피 임오군란 아, 임오군란이란다, 씨 해결하고 한 개 임오군란 아니잖아, 그건 뭐냐, 그거 병자호란, 그래, 병자호란 기억이 안 나, 지금 전투 중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군요 병자호란 말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자, 시체 다 분해해요 어, 시체 다 분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어, RPG 실험발사가 있겠습니다 어,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싸워보도록 하죠 쿵! 와우 흐흐흐흐흐흐흐 스카이님 사망하셨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아 한방인데, 한방 사람이 한방이라도 어, 뭐야 저격수, 저격수, 저격수 총 맞았어, 총 맞았어 제가 보는 방향, 제가 보는 방향 쪽에 총알 날라왔어요 암피 뱃 알피 준비 끝 저, 나무지 파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요? 지금 그에 있으신 분 계시나? 그..뭐냐?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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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리! 붕대 좀 붕대 좀 체력이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누구야? 저 RPG 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탄 17발 다 뒤졌어요 한발 당견돼 있어요 나무 뒤에 있어요 나무 뒤에 나무 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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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반대편 내려야 돼 반대편 반대편 조절하고 쏴 발포 야 정확하다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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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날린 날린 날린다 좀 더 위로 날려야 돼 오우 쉿 내 머리 지나갔어 뭐야 너무 높잖아 그건 아니 지금 포트리스에요? 딱 갔어 딱 딱 됐어 딱 아 위에 위에구나 뭐 나무가 때려 막았구만 총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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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긴 하네 근데 나무 맞을 것 같은데 어? 없어 없어 벌써 갔지 야 포트리스 잼 야 포트리스 잼 하나도 안 버려 왜 갑자기 어두워졌어? 왜 이래 어두워 밤 밤 밤 밤 갑자기 어두워졌네 이거 어두워졌네 RPG 날라옵니다 RPG 날라옵니다 RPG 날라온다고? 왓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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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격 대형사격 RPG 대형사격 아니 뭐 웜즈에요? 웜즈 왓더 왓더 왓더팟 왓더 Prin 왓더 times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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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 어흐 죽었나..? 아 둘다 둘도 안봐 저러서 날라옵니다 저러서 날라옵니다 자 다른사람 쏘지마시고 쏘지마시고 RPG준비 RPG준비완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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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준비하시고 저기 총 날라가는거 보이죠 도착지점 거기 조준하고 쏘요 발쌓 발쌓 5초전 4초전 2초전 아 피할거 같은데 이정도 거리면은 어 아 제대로 갔었는데 아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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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격중지하시고 왠만하면 총알할게요 지금 총알이 별로 없습니다 아껴 미친 됐스 먼저 쏘지마요 그니까 위치가 발각될수있어 발사를 하면은 총열이 그 불꽃이 이르기 때문에 뭐야 벌써 아침대는데? 뭐야 이거 왜이래 빨리 아침대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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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가자 내려가자 한 두명만 내려가서 잡으러 가자 나도 내려갈게요 두명 지원받습니다 따로와요 문이 안열려 파이어에도 되나요? 대개 대개 쏘지마 쏘지마 더이상 로켓은 거리가 멀어갖고 발사가 맞아봐야 안맞아 피할거야 돌격할테니까 저격은 가는 저격은 쏴 해커같습니다 지금 사운드 안죽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소 저격이 쏟아 모니니 갑시다 고고고고고 스피드가 조금 빨라가겠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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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만을 따라와요 전 갑니다 니트로 갑니다 안열려 문이 안열려못가 도란에 있는것 같은데 갑니다 고 가자! 총기시위 왔다가라 아 빡신 총을 안크대요 접근중 대형사격 일단은 그쪽 주변으로 몇발 쏴줘요 어그로좀 끌어줘요 우리한테 날라오는데? 그러게요 확인해서 잡혔네 아야들 이래가 쏘는구나 미친 그니까 안맞지 범패들 엄청 많네 오케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발꽃쏘니 지금 적발견 저기 나무좀 나무좀 그거 해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아잠만 발견 뭐야 막 순간이동한다 얘들 아군길을 쏜거야 방금 아니 자들이 없어졌대 핵쟁이 많은거 같은데 수학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갑자기 승관회동하고 그래요 더 앞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손해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병사 빼고 돌아갑시다 일단 돌아가도록 하죠 야는 뭐야 갑시다 돌아갑시다 근데 여기서 대기할까요? 아 대기할까? 딱 손방서 대기할까? 아 열세발 열세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자 일단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3 5 4 3 2 4 5 1 5 핵쟁이야 도란히 끼인거라니까 쟤 아니 도란히에서 총 쏘고 막 다 하는데? 아까 내가 도란히 했잖아 아니 걔 나와서 나 때리고 있어요 걔 도란히에서 나와서 저 캐고 있다니까? 도란히야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어 쟤 그러니까 쟤 핵쟁이라니까? 자동이가 돌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네 예.. 핵쟁이 왔네 돌 뚫고 나오네 야 장난 아닌데 이러면은 이길 방법이 없잖아 RPG로 그니까 스플래시 데미지를 줘야되는데 짱깨랑은 놀수가 없네 야 이거 정신없네 욕스러워 핵쟁이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핵쟁이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천초기를 만들어야 되나? 지금 당장 필요한게 뭐지? 지금 당장 필요한거 일단 바지 어 바지 일단 바지 일단은 방송을 위해서 바지 내꺼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게 철 4만개 있다고? 어디 맞네? 스카이님 네 철 4만개 있는데? 누구한테요? 만들어진거 재련된거 어 뭐야 뭐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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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있어 총알 뭐 뽑을까요? AK? 5.56 오케오케오케 검파우더 있나 지금? 우리 검파우더 없잖아 아 근데 핵쟁이 그럼 우리 좀 더 더 끌을텐데 쟤는 프리님이 쐈는데 그거 프리님이 쐈는데 죽지도 않는다며 뭐가요? 내가 내가 프리님이 쟤를 맞췄는데 죽지도 않는대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될거 같은데 방어백 치고 수송.. 수송준비 어 수송준비해야될거 같은데 수송해도 이제 쫓아할거 같은데 이제 수액이랑 다 했을거 같은데 일단은 가시벽으로 최대한 막아보죠 한번 막아보고 어드밈도 불러야될거 같은데 어드밈도 한패야 꼬라지보니까 어드밈도 한패야 이정도면 한패야 쟤가 어드밍일숫잖아 자가 어드밍일숫도 있어 어 상황이 우리한테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스파이님 여기 상자 봐봐요 여기여기여기 뭐가요? 철 36000개 와 진짜 이거는 오케이 야 핵쟁이를 막는건 불가능한건가 와 핵쟁이를 대응하고 있긴한데 핵쟁이 막는건 불가능한건가 아이 죽기는 해야지 솔직히 말이야 죽어야지 솔직히 죽는거 빼고 막 쓰레기하고 그런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뭐 날라오는거 같은데 왓더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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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RPG 날라왔어 또 날라옵니다 충족대비 아니 미친 RPG가 날라와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이건 뭐 우리 너무 쏘는거 아닌가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잘 이동해야될거 같아요 에?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어 이건 서버를 바꿔야되면 아니 그 아까 방금 쏜 각도에서 약간만 올려서 쏴요 그러니까 저 돌 뒤를 맞춰야되거든요 돌 뒤에 있어요 지금 아까 발포각에서 약 발포각에서 약간도 올려서 쏴요 저 돌 뒤로 넘어가야돼 그래야 잘 맞출수있어 저 저 저 뭐야 뛰댕이잖아 앞에 돌로 튀었습니다 앞에 돌로 튀었어요 확인하세요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보이죠 지금 쟤 맞았다 RPG 맞았다 RPG 맞았어 당.. 당구인님 맞았어 당구인님 맞았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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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상수단이 템 찾으러 갑니다 오 돌멩이 안에 있네 절망이 안에 있네 이케흐흐흐흐흐흑 이케 돌멩이 안에 있네 템 찾으러 갔다 올게요 돌멩이 안에 있어요 도심 나왔다 나왔다 어 뭐 해줘야 어 뭐 해줘 나 지금 무기가 없어 어 뭐 설치한다 설치 안해 설치 안해 쏴아 쏴앴아 쏴앴아 됐다! 죽어 임마! 죽어 임마! 두명인가? 오케이 와 리드 알림 어서오세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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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뭐지 맞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죽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에요 지금 어제 우린 아무것도 없어 지금 한 놈 잡은 거 같은데? 한 명이 지금 아까 하나 우리 RPG 싸우고 한 번 맞았어 한국님 맞은 거 아니에요? 뭐야? 누가 날 쏘는거야? 저희들 템 챙겨서 빠진가 본데 아닌가? 그걸로 안에서 숨어있을걸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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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템 잔뜩 모아놓고 앞에 있어 템 빼고 있는데 걸렸어 그.. 그 바위 안에서 나와 본레인가? 저 뭐 불가사리에요? 바위 안에서 나오게? 아니 저 불가사리인가? 뭔 놈의 바위 안에서 그 머리야 사람이 나와 와.. 참.. 어떡하지 이거를 진짜 제가 상대편 불가사리인데 불가사리 어? 바위 안에서 나오거든요 걔도 알았다 걔도 알았다 또 하나 있어요 오케이 궤도를 씩 맞출 그게 아닌거 같은데? 자아들 지금 돌안만 맞추면 돼 다 때려 맞아요 그냥 돌만 맞추면 돼 뭐야 왜 비물이 바뀌었어 맞네 하자 하아 아 따가라 두개구나 문이 문을 두개를 달아놨구나 문을 두개를 달아놨구나 됐어 어둠인 소환 한번 해봐요 어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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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해야 될게 아니 자 똑같은 똑같은 놈들이니까 아 일단 한번만 소환해줄게 확 날 방법도 없어요 중국인이라서 어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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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지 않나 없 안 될 건데 근데 다무 낫으로 안 만들어온다고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안 될 거 같은데 얘들이 그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니야 돌 어 뭐냐 다무하고 그런거만 좀 들어갈게요 핵쟁이들도 참 당황할 거예요 핵한테 이렇게 장하는 거 우리밖에 없을걸요 어 안 해 예? 그니까 어둠인이 태초에 중국인이라서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요 태초에 중국인이라서 한국인이 어둠인이면 잡을 수 있는데 어둠인이 중국인이라서 못 잡아요 중국인 한 명 나왔어요 예? 중국인 한 명 나왔어요 오케이 자원만 캐야 일단 들어갈게요 오인사격 조심하시고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할 방법이 없어 영어로 해도 총비는 뭐하나 들긴 한데 자원파밍해서 계속 싸우자고요 방금 의료봉을 본거 같은데 방금 의료봉을 본거 같은데 어 방사능 신발 방사능 장원에 건파운드하고 더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하고 이제 이런것 좀 쭉 해가자고요 어 아아 저들 진짜 박싱온다 도끼가 필요해 도끼가 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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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지 자 필요없고 자 쭉 해갑시다 야 그래도 물자가 많으니까 할만한거지 물자가 적으면 이거 뭐 이겨요? 물자가 이래 좀 많으니까 이게 좀 할만한거지 아니면은 핵도 없을걸요? 핵쟁이는 어떻게 이겨? 흐흐흐흐흐흐흐 자 레노머킹즈의 그 소환 핵도 봤어요 그니까 템을 소환하는거 돌케어 유학 나옵니다 예 유학 나와요 광장 저에겐 스웨크이 없답니다 어 있으면 좋을텐데 어 대항할 방부이 없죠 레이너머킹즈의 제법 재밌게 놀았는데 레이너머킹즈 핵쟁이가 나와갖고 좀 그랬죠 무적행 몹소환회 아이템 소환회까지 지금 돌스웨이 캐서 들어갑니다 뒷문으로 한번 마중 좀 나와주세요 솔직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무적행만 아니면 잡을 수 있어요 스웩이나 뭐 그런거는 제압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적행은 죽질 않으니까 관통이나 그런건 어디 숨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이건 뭐 개릴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트파고 싸우는 애들 와 진짜 더럽게 힘드네 총 그만써줘 총알 남긴거 같애 총알 남겨야 쳐서 더 이상 쏘지마 싸워봐야 맞지도 않을 뿐만아 다들은 총알이 퇴치면 무한일거에요 무리한 손해에요 이까 총알 제작에만 치렀어요 지금 자원 쭉 캐가 들어가니까 지금 조용할때 자원 쭉 캐가 들어가요 자.. 시 장난아니네 인자 내가 어떻게든 막곤있는데 내가 기지로 들어갑시다 기지로 들어가도록 하지 여기야? 여기도 끊어나네? 얘 말씀하세요 어? 아아.. 빡시네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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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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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물이 앞쪽에 떨어졌는데요 물이 바람에 떨어졌다고? 그럼 템 나와두고 갔다올까요? 아니요 숲쪽이에요 아 밑쪽이요 아 밑쪽이요 그럼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서버요? 아 저건 절대 못이긴 하죠 맞아요 절대 못이겨요 저번에도 러스트할때 우리는 핵쟁이하고 싸운적 있는데 어.. 결국에는 핵쟁이집을 찾아서 털었죠 예 그럴겁니다 어떻게든 핵쟁이집을 찾아서 털겁니다 핵쟁이한테 강했으면은 그만큼 돌려줘야지요 어?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국인을 건드렸으면은 어떻게든 박살을 내야지 어떻게든 말이에요 아 아 한국인을 건드리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물론 핵이나 뭐 그런건 절대 안씁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을 적들한테 가르쳐주자구요 그런건 절대 안씁니다 자 1층 보강하고 안 뚫리게 1층을 보강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저번에도 핵쟁이들하고 싸워봤으니 그나마 다행이 새롭다는거죠 정상의 기타리스트 스카이님 스카이님 안계시나? 총알 만들수임대로 만들어봐요 총알을 만들수있대로 만들어봐요 화약이 없는데? 화약이 없다고요? 일단 황 캐왔거든요 이거 사면 녹여 제일 1층 제일 왼쪽에 큰 박스 안에 넣어놓을게 캐온거 황 철하고 황 넣어놓을테니까 일단 그갖고 어떻게든 해봐요 흠흠흠 야아 역시 핵쟁이하고 싸우려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긴한데 한가지 흠은 좀 빡시다는점 딱 한 그정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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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쪽 정문쪽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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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전각이라고? 저거 정지 안 먹락하던데? 어? 게임 소재로 된거는 정지 안 먹락하던데? 같이 하는건 이제 방송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영업을 하시면 돼요 피지 하나만 쓸게요 오케이 자들 어디집 찍고 있는거야? 뭐야 RP... 아 RPG 우리꺼는 어? 잘못 아 계속 잘못 잘 보사요 RPG 얼마 없습니다 네 발... 네 발 남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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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아라 빠졌다 성인은 좀 더 보강해놔야겠다 2박 1반 오케이 오케이 성인은 일단 좀 더 확인해놓고 보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까시는 업그레이드를 새로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모든 시참은 뭐 방송국에서 어 뭐냐 방송국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어 패밀리 입대하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급습 닫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급습 닫은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네요 한 마리만 더 써요 말 더? 가시는 이제 가시 다른걸 설치를 해야되요 어 태초에 이제 가시는 다른거를 설치해야되요 어 잠만 왜 몰라보자 아 네... 한 마리만 더 도와주면 부서지는데 이야... 또 밤 되네 이제 RPG 아껴야겠다 RPG 쏘지마요 이제 RPG 샷 얻다 얻다 날리는거기 한 발 날리는거기 또 했고 일단 대충 당하고 업그레이드는 다 해놨고 여기 그니까 한 블럭을 또 싸워서 어... 천타임 만들어볼겁니다 아... 불을 키면 죽기때문에 불을 또 킬릴수도 없고 건물내로 들어가지 아침되면 또 설치합시다 밤내로 이거 해결해놔야되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말이 없네요 뭔 비밀번호에요? 고난이 계시나 지금? 2층 구경이요 엑상에... 자 문 비밀으로 가리기 드렸습니다 규성말릴거에요 일단 회복부터 하자 와... 2층 구경이요 지금 저수중이라 같이 빨리 회복을 하고 오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엄청 빡시네 거의 한 10시간째 방송인가 어둡어둡 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대기를 하고 핵쟁이가 안가네 근데 하루종일 할라카나 아 근데 오늘 핵쟁이 저번에 밤샐라 그런가 하루종일 했네 2층 안 뚫렸는데 2층 안 뚫렸어 어 2층 안 뚫렸네요 2층 안 뚫렸네요 별일 없죠 일단 좀 밝히자 자 일단은 좀 밝히고 어 됐나 왜 이래 어둡어 아 됐어 왜 이래 어둡지 엄청 어두운데 아 하루님 스티커 1개로 21번째 서버서 축하드립니다 방송이요? 오래된거 같아요 이제 1년도 안 돼 가나? 아 애들도 공손하려고 공손 정신이 만든다 아 미치겠네 이제 자들 오늘 하루종일 할라그런가 심청한가 자들이 연장 쪽으로 가면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한데 야 빡시네 엄청 빡시네 아론의 스티커 하나 더 감사합니다 활이라도 만들어 놓을까 야들 연장 가면은 좀 빡시긴 한데 철 750개 이거 왜요? 다 때려박아놨는데 담당자가 미쳤는가본데 하늘 다 때려박아놨어 여러개 분할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되는데 자 버팁시다 아 지금 머리가 아파 한 곳에 놔두지만 분할해놔야지 또 빨려놓으면 쟤는 공손하네 공손한다고요? 야 쟤들 진짜 오늘 뭐 밤샬라그러나 대단한데 진짜 건설하러 갑니다 아 안죽는데 떼지 투셀만 맞고도 안죽어요 어 뭐야 마우스 정진이 맞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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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자들 근성을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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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야 존경할 수 밖에 없다 근성 봐 진짜 왓다 미치겠다 진짜 정진이 마군 정진이 마군 정진이 마군 이걸로 건설이 안되네 그러며는 바로올립시다 바로올리죠 오우쇠 총날난다 RPG는 없으면 안되겠고 저 바로 앞에 저 건물 저... 미치겠네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자들이 지금 야 진짜 저마다 오늘 뭐 밤샐라 그런가 자들이 미쳤거든요 지금 누가 더 잘하나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건가 와 미치겠네 이 봐봐 이 봐봐 저 앞에 봐봐 뭔 공성탑을 짓고 있어 미치겠네 아 돌겠어요 지금 누구야? 정지님인가? 하이 지금 중고가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 두세시간씩 싸우는거 같거든요 끝이 안나 자 그룹포를 어떻게 하나요? 그그그그그 뭐냐 그 우리 그 레이드폴 아 저들이 진짜 끝판을 보자 이건가 어? 근성바 진짜 미칠거 같아요 지금 지금 쓰러진거 같은데 홍성탑에 있는 놈? 홍성탑에 있는 놈 죽었나? 그냥 쓰러진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하이 정지님 하이 안녕하세요 그 뭐 어디 그 몰아쳐야되나요 그거 할려면 어디요? 메디언니 써주실수 있으실까요? 그룹초대 쟤 제법 그룹장 그룹초대? 아 잠 그분 어디가셨지 그분 계신가? 그룹초대해야된다는데 예예예예예 러스트옵션키는 F입니다 지금 그룹장 계세요? 그룹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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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 참호, 참호조에요 무슨 참호파고있네 가만히 해보이고, 생각해보이게 어이가 없네 어, 참호파가 이게 지금 참호 만들고있어 와아 와, 아니오 그런거 아닙니다 와아, 미치겠네 펜, 이거 펜값을 해야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패밀리 자체에 등록하는거죠 신체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박스를 입는 캠도 써도 되나요? 예 마운드로 쓰세요 자들하고 지금 막아야돼 아 지금 공성인건 안전팀이구요? 예 총 어프로 날라오거든요 킨도 좀 쓰겠습니다 예 죽이기만 한데요 와 진짜 자들 근성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있자 안죽어 죽어야 씨 뭐 싸움을 하지 핵쟁이 진짜 대단하다 어쩔 수가 없네 맞고 있는 우리도 지금 어이가 없고 뭐야 못 맞았는데 RPG RPG 맞어 RPG 맞어 어디서 날라온거야 지금 미사일 날라오거든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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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자살 RPG 자살 RPG 지금 그니까 달려와갖고 때려박았어 그 지금 벽 부사진데 있어요 확인해줘 확인해줘요 바로 보수할게요 보수요? 보수보수보수보수보수보수보수보수 계박 그건 사람 바로바로 부수네 프로 Unlike 바로 부수어 RPG bunch whom 죽어라! 뭐하는거여! 아 밑에 맞을정 저 빔님 패스워드 어떻게 줬죠? 패스워드 적어줘요 레이드콜에 적어줘 와 미치겠네 진짜 자들 어떻게 잡아 계속 와 미쳤나봐 자가들이 지금 미쳤어요 계속 와요 계속 지금 와 전설 전설 전설급이야 형님 이거 들고 있어도 와요 막아도 막아도 계속 오네 존경스럽네 탄도학제 지금 진짜 나 지금 뭐냐 디스오브 많이 하는거 같거든요 속날라오는데 지금 머리 숙이고 있고 형님 이거 다 죽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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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될라나 야 자들하고 전쟁중이긴 한데 안 끝나 전쟁이 끝날 생각을 안해 진짜 자들도 징하다 징하다 못해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포ав 앞에 공성탑에서 쏘는거에요 아 자들 진짜 너무 진하다 아 근데 자들은 핵쟁이라서 총알이 무한이구요 저희는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별로 남질않으 그래서 지금 화끈하게 못 갈기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어라 갈기고 싶죠 총알이 없어 그니까 총알을 사용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못 따라가요 지금 아 저기 공격 무슨 소리요? 아 하지 소리 나를 쏘고 그래 도시들 왜 나를 쏘는거지? 전쟁이죠 짧으면 전투겠죠? 거긴 그래요 어 지금 어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야 이제 전쟁의 창옥함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네 끝없는 전쟁이야 진짜 끝이 안나 뭔 놈이 끝이 안나 끝이 그 빨간색으로 다 만들어오 정지님 정지님 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어 저 문 다 닫고 있는데 문 그 빨간색으로 바꿔놔야 잠기는거에요 아 빨간색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허 미친 너희들은 뭐 공사장인가 야 참호전 참호전 미칠것 같다 이제 진짜 있고 누구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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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아이 깜짝이야 야 이씨 야 씨 지쳐서 갔나? 짱깨서 사라졌다는데 됐나 이제? 끝났나? 길고긴 전쟁이 끝난거 같은데요 갔나? 갔나? 지금 확인해봐요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갔나? 와 드디어 길고긴 전투가 끝난거야? 참호전 끝나는 부분인가요 진짜 길고긴 전투였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갔나용? 확인 좀 탑에도 안보이고 바위도 없어요 화면 봤다고 두명? 있답니다 두명 있대요 가까이 오기전에 위쪽 위쪽 점검 점검할게요 어? 저 건너편에 있는 탑이 그건가요? 예 여 또 왜 설치가 안돼 갔나? 끝났나? 디엔든가? 오래했어 진짜 엄청 오래했어 속도에익하고 이제 위치 뭐냐 속도에익으로 이제 그거 했나본데? 다른 아들 탄거 이제 우리 갖고 왔다운거 같은데? 있나? 탑 밑에 형 아군입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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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오님이야? 아 심플님이구나 깜짝이야 흠 우리 지금 몇 번째 전쟁중인줄 알아요? 조언 배우목 예 지금 몇 번째 전쟁중인데 와 미칠것같아 지금 도맹이 이타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돌멹이 이타 나왔답니다 그거모니야 벌레 나왔어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 뭐냐 강화벽 올릴게요 확인 확인 그렇지 에어드랍 3개 안먹었네 애들이 에어드랍? 1개 먹고 1개 지금 자들 안먹고 있나? 그냥 벽두리 벽두리 아니라 벽두리 벽두리 아니라 벽두리 벽두리 맞은거 벽두리 맞아요 그니까 돌에서 살고있다니까 돌안에 들어가게 말이 돼 있네요 돌안에 있어요 돌안에 있어 돌 옆으로 나왔어 왼쪽으로 나왔어 우리가 보는 방향 왼쪽 도대체 야... 에어드랍 빌어먹은 공군전이 언제 끌려나? 안이 다운 카피edd 과거 주울수도 없어요 죽으러가면 죽여요 다 다운됐다 허허 총알도 없었는데 뭐 우린 이제 활로 싸워야되는데 총알없어 이제 활로 싸워야되 네, 네, 네 와... 고개 숙여지야, 차 모전, 차 모전 야, 이건 뭐... 허? 나만의 전쟁이야? 딜 쏘고무 아니네요? 무슨, 차 모전을 하고 있어? 미친 거야? 지금 뭐야, 서브 렉 있네요? 자들 지금 위치 안 보이는데? 갔나? 갓숨 빨리 설치해야겠다 어떻게 되세요? 갔나요, 적들? 어디 있어요? 일단 침 높일게요 와, 이래 싸서 어느 천년에 이거 올리냐? 뭐, 방벽이라서 튼튼하긴 하다만 가위에, 바위에 두명 확인 아... 왓, 따 이거 진짜 질기다 오늘 어, 참호전이... 속신끼러기 인자 참호전 하네, 진짜 어, 끝을 안낼까봤데 오늘? 니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간다 뭐 그런 생각인 거 같은데 야 오늘 진짜 건설은 지겹도록 하는구나 진짜 참호절 참호절 이제는 머리 들면 죽어 자들 진짜 끈지기지 않아요 정신님? 도라이들 도라이들 도라이들이야 진짜 집에 안가! 밥먹으러 안가라? 그러게 말이야 자들 안가! 끝을 안내 지금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서로서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 우리 둘 다 안 물러나 핵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싸우고 있어 아 진짜 의지의 한국인 핵쟁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어 쟤들 도우리처럼 어른끼리 하는지 아 그런가? 시간이 충분히 다들 있고 하는건가? 아 미쳤거든요 쟤들 진짜 장난아니거든요 이정도로 징글징글하는 놈은 처음 봤거니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어떤 놈보다 질겨요 끝을 안내 러스트 알파이어 베터에요 위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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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하 대단해 30분 밖에 안나요 근데 중국은 크잖아요 지역마다 틀리지않나? 철좀 캐와요 철하고 나무하고 그런것 좀 캐 봅시다 뒷문으로 나가서 캐고 와요 앞문으로 나가면 총맞아요 북이 좀 꼽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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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인가?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시제닛 내려가요 여기로 내려가 여기로 내려와 시제닛 밑으로 내려와요 한칸 내려와 요거 요거 참호 만들었거든요 아예 그니까 옥상에서 열렸다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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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호 참호에 들어와 그냥 자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이 여기가 좀더 가까워 여기가 좀더 가까워 미친 진짜 옥스 제일 꼭대기에도 방어벽 살아나 대기하고 있어요 아 유황마음길 안꾸어져요 아직까지 안꾸어졌어요 지금 아 또 쏜다 미친 돌안에서 쏘는데? 돌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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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하고 있어 아니 그냥 우리 참호에서 참호에서 그 그냥 그 총알 생산해야겠는데 빈빈 예 그 혹시 옛날에 옛날 러스트에서는 침낭 무할리스도 안됐잖아요 지금도 안됐어요? 여기는 침낭 깜만큼 돼요 깜만큼 아 옛날처럼요? 초기처럼요? 예 그니까 한 침낭당 3분제한이 있는데 깜만큼 돼 거리는 상관없어요 아 오케오케 어 맛깔하네 맛깔하라 와 진짜 징글징글하나 안가냐 아아 다가 빨간색이지? 예? 다가 빨간색이라서 깔 수가 없는데 그거 장롱 한번 클릭해줘야되요 장롱있죠? 젤밑에 장롱을 클릭하면은 그게 파란색으로 바뀌어 장롱이 그거에요 재머같은거 근처에 못가게 하는거 날라옵니다 돌안에서 쏜다 야 진짜 존경스럽다 집이 안간다 자들 자들 지금 집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와 총 스쳤어 홀로 갈뻔했다 자 아래쪽 차문에서 한창에 더 올립시다 아래쪽 차문에서 다들 나와요 야 자들 진짜 존경스럽다 방수치워주고싶다 야 자들 진짜 존경스럽다 밥이 없어 저것들 저거 지금 쟤네들 한국인이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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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확실한 중국인인데 집에 안가 우리가 끝까지 하제 니 자라나 내 자라나 하고있어 지금 마장뜨고있어 지금 참호 이 밤안에 참호 한번더 확장시킬께요 나저어 내 얻어서 잘 보이지가 안다 그냥 불 켜져줄께요 오케오케 아 불킬 총날로 오잖아 날 죽이려고 아 그러고 아 불켰다 저도 불 켜고 공사를 하던나고 총맞으면서 해도 불 켜 오케오케 불 켜 약간 켜요 어디에서야? 여기여기 지금 참호 여기여기 참호 짓고 있잖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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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악cup 아 막ทำ 방금 봤어요 참호가 막아주DD 정확하게 여긴 꽁폈거여 여기 와 여기꿈폈처럼 저거 참호 짓자마자 총날라와 해석 웃고 그냥 왔다 burning 쥐암 쥐암 쥐어억 아이고 틴이간에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